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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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지금 벌써 촬영이 시작되고 있는데요. 제가 한 번 남내못대로 촬영을 망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뭐하고 계세요? 진원 씨! 진원 씨! 뭐하고 계세요? 잠깐 좀 나와보세요. 아니, 안 돼요. 빨리 일어나세요. 잠깐만, 발 아파가지고.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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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부터 하셔야 해요. 잠깐만, 빨리 좀... 아, 아, 안녕하십니까? 네, 감정 잡고 오셔서 이렇게 우시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... 인터뷰부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좀 많이 아프죠? 일주일을 굶어서... 아, 일주일을 굶으셨다고! 아, 네. 죄송합니다. 네. 아까는 근데 왜 무릎을 꿇고 계셨던 거예요? 잘못한 게 좀 있어가지고... 아, 진짜요? 모르겠어요.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잘못한 게 있습니까? 어이가 없네요. 아니... 난지... 난지... 방금 진원 씨가 한 멘트에서 힌트가 나왔습니다. 아, 정말 똑같았어요. 아니에요. 어이가 없어. 백번치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께 이렇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답 맞춰주세요. 힌트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영화가 있습니다 루예가 굉장히 출중합니다 싸움을 아주 잘해요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랑과 보살핌이 정말 필요할 뿐이었는데 아 그럼 혹시 오늘 불러주실 곡이 아버지한테 하실 말씀이신가요? 네 맞습니다 안 들어볼 수가 없죠? 안 들어보시면 안 될까요? 안 돼요 듣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와 진짜 대박 대박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족공구 한번 해볼까요? 족공구가 뭐예요? 어이가 없네 어이없어 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해주시면 돼요 나도 따라하는 거 잘해요 좋아요 좋아요 공유하기 공유하기 구독하기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많이 눌러주세요 네 근데 누구세요?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? 어디 가세요? 잠깐만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? 네 안 됩니다 네 또 자랑 뭐지 뭐지 if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